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엄청 조용하다 여기 혼자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만 하고 갈 거예요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제가 갈게요 오랜만이죠 여러분 이렇게 뷔 하는 거 네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뱀뱀입니다 이제 막 아까 스케줄 끝나고 잠깐 밥 먹고 호텔 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비합을 안 해가지고 한번 켜봤습니다 여러분이랑 오랜만에 얘기를 안 했던 거 같아가지고 잘 지냈어요 It's been a long time I didn't do a v-app so yeah I just wanna say hi and good night before I sleep I'm just gonna do a little and then I'll go and go to studio making song at the Chinese New Year at the Chinese New Year It's a lot of comment I'm gonna read some 배밀 렌즈 아직 안 뺐구나 네 이제 막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단 씻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고 그래도 좋은 얼굴로 보면 좋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생얼이면 좀 보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음 I'm gonna put it like this or nah I'm gonna go that way I'm gonna go that way I'm gonna go that way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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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 for doing v-life I'm gonna go tha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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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저 어떻게 지내는지 좀 많이 궁금한 거 같은데 그냥 똑같아요 맨날 일하고 뭐 지금 또 어 단 달에 올 솔로 팬미팅도 준비하는 중이고요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utilize day 오늘 안녕 지금 지금 ent Dawn clement 요즘 백인카우, 백인카우, 버리다잉안이 태어나는 아픔 백인카우,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랭, 아픔 요즘 갓쌤은 많이 못 보죠 다들 이렇게 활동해가지고 오케이 댓글 한번 봐야겠다 홀라 랩킹 오랜만인데 랩이 떡국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설날에 어디도 문을 안 열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편점에서 계란 사서 만들어먹고 라면 사먹고 그 정도? 시하이도 비엔남 헬로우 비엔남 다들 지금 잘 준비하고 있나요? 속상해 왜 속상해요? 라면 먹지마 왜요? 얼마나 맛있는데 라면 제가 요즘 오랜만에 그 옛날 무슨 그 촬영장 갔는데 아, 아니에요 일본 콘서트 끝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급하게 이제 라면을 먹었거든요 그 갓 라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만에 라면을 먹었나? 그래서 한 2개월만에 라면을 먹었나? 너무 맛있었어요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내 이름은 라면입니다 흐흐흐흐 오케이 오늘 저기 큰 뭐 없고요 그 크게 얘기 하고 싶은 거는 또 따로 없고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잠깐 호텔 들어오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자기 전에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참 이틀 전부터 비합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오랜만에 계속 시간이 안 돼서 제가 피곤해가지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래도 좀 일찍 끝났으니까 비합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케이 저 태우고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I'll speak Thai a little so even if you don't understand please understand me I'll do it real quick 오케이 미 콘 타이 유 마이 카 나이 라이 미 콘 타이 두 유 룩 빠오 Thi 태우러와 친구 이 태아 태아 네 미 콘 미 콘 2004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을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의 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일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일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Blackfeather, BAMBAM First Band Meeting in Thailand. 이 일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가 조금씩 모르는 것 같다. 제가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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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터가 왔는데 팬 미팅이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스포인 한 번씩 한 번에 듣고 이 팬 미팅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팬 미팅이 된 것 같다. 저는 팬 미팅이 된 것 같다. 팬 meeting 이 회사는 제가 몇 가지 정화장 하지만 정화장은 그는 하지만 정화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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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정화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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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Quant관 says 정화장은 저런otti 진짜 지금 사람 Money 하트 표정은 고집 팬이 저 الذين은 어떤 베멘 스타일을 하신다면? 그 뭐냐고 싶어. 그리고 말해서 베멘 베멘 기록이 이런게 마지막에 프라임 스타일eting 랍프는 바로 프라임 스타일링 랍프 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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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 몸이 많다는 것 같고 그는 그가 우리가 그는 흔한이 안 돼 아니면 그는 그는 안 돼 멤버들들도 또 다른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 같다 그는 그는 내가 잘 할 것 같다 그는 내가 아는 문의에 대해 내가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나는 내가 늦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혹은 그리스마스의 소식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마스의 소식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마스의 소식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마스의 소식을 받았다. 이따와 거듭디 합다 다마에 쇼니 벤 쇼리만 빌면 안되고 나앞아 오케이 이제 태우거 다 했습니다 태우거 다 했고 태우거 다 했고 이제 한국거로 다시 돌아올건데 뱀이 타투했어? 네 저 타투했어요 타투는 한 번 더 어 공개한 적은 없는데 근데 사진으로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숨길 필요 없고 거짓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태우거 했습니다 뭐 크게 따로는 없고요 그냥 제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라 그냥 한 번 해봤고 또 네 뭐 그랬습니다 막 이쁘더라 고마워 뭐 타면서요 뭐야 벌써 10분 했어? 10분 했으면 가야겠네 태클 봐야겠다 여러분 지금 리어타입 보고 있어요 혹시 그 지난 회 리어타입 보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저 집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어타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역대급 재밌는 갓세븐의 좀 레전드 방송이었다고 해야돼서 너무 망가졌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인정 방구 어플 그때 무슨 감정인지 알죠 여러분 너무 먹고 싶은데 앞에서 그렇게 다들 맛있게 먹고 저만 못 먹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그냥 제 이미지를 버렸어요 그냥 황재성 님 성대모사 했죠? 성대모사 했죠? 너무 어려운데 못하겠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혼자 있으면 못하겠네 바지 입으로 바지 입.. 에 뭐야 바지 입으로 물어서 올린 거 재밌었어요 그게 원 원 원 원 원 침땅 먹어요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침땅이 최고입니다 딱 적당히 배부르고 오래 걸리지도 않고 배달시키면 추천합니다 여러분 뱀뱀, Do you miss J-BOM? Do I miss J-BOM? Of course, man Oh, I'll let you know one app store is really... It's a good thing, so You know, after 2019 Everybody was split In GOT7 because we have our own work and everything, right? But then Uh, last month I don't know Like last week We just had a GOT7 Japan concert Right? So I was in Thailand like almost the whole month And then, you know Another member, they got their own thing Like Mark is going to China and everything Uh, Jinyoung is shooting a drama So We didn't see each other for like a month But then Wow Like at the airport, man It's like I saw like Another member for a long time And I was like Damn I feel like It's so It's so great It's so good to see them It's like Wow Like You know Like I'll spend time with them Like every day Every single day The whole year And then I just forgot Like How good To have a member To have a friend And then At the airport I saw my members And then I was like Oh my god Like This is Mark people Like How do I forget about The feeling that Like Like I'm laughing every day I have someone to talk to Or Like Having fun Joking around And like When I'm In Thailand By myself All I do is just Stay in a hotel Uh Chill in Go out Working When I'm working It's jus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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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If I have break time In the middle I'll just stay And so far I'll be like You know I just forgot the feeling And Man That was good It's a good feeling It's good to have a member And then I just realized How How important We think Like How That feeling That we have for each other How important Is it And I was like Damn Damn That's a good feeling It's kind of It's kind of It's kind of weird That like Seven boys We have that kind of Feeling to each other But then It's not that Man It's a good thing I'm going to translate this in Korean I'll translate it in Korean I'll translate it in Korean I'm going to translate it in Korean I'm going to see it in Korean fans It's not a different thing We've been in 2019 And We're busy We're busy We're busy We're busy We're busy We're busy Are busy I'm trays I can't stand We're lonely Run abajo LOL Fun The Goal Some Things People I don't view I'm I'm Angel I'm I 개인 스케줄 하면 항상 재밌거든요. 개인 스케줄 하면 또 다른 색깔이니까 다른 느낌이고 다른 분위기고 하는데 개인 스케줄 할 때 그냥 저 혼자의 부담감 이런 거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제가 잘하면 그 촬영장 스태프분들까지 다 일 빨리빨리 호닥호닥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부담감이 있었으니까 장난 이런 거 좀 많이 못 쳤어요. 그냥 쉬는 시간에만 그냥 소파 앉아서 좀 좀 쉬다가 나가서 일하고 뭐 촬영하고 이런 거였는데 멤버들에 있었을 때 맨날 막 계속 장난치고 촬영할 때도 장난치고 쉬는 시간에 장난치고 그 느낌이 좀 까먹었더라고요. 근데 공항에서 봤는데 오랜만에 멤버한테 와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동안 멤버들이랑 장난 안 치면서 지냈지? 한 달 동안 그 생각을 들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반가웠고 멤버들 그리고 일본 호텔 때도 엄청 즐겁게 했어요. 우리끼리 너무 보자마자 이게 내 사람이구나 얼마나 좋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 한 달 만에 보니까 되게 반가워하는 그림일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저거만 그랬나? 되게 그랬는데 나는 벌써 18분 했네 기모 기모하라이 개포니셔해 공항에서 저희 사진 봤죠? 다들 엄청 서로 막 어깨 동무하고 아이고 아이고 잘 지냈니? 아이고 막 이랬는데 너무 좋았어 이 아닐탭 저는 집에 있고 곡 작업하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작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왜 작업을 했을까 어디다 쓸까 그 곡들은 모르죠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OK 5분 더 5분 더 5분 더 5분 더 5분 더 근데 저는 좀 더 잘 어울려 근데 스포이지만 더 잘 어울려 스포이지만 더 잘 어울려 스포이지만 더 잘 어울려 이제 더 잘 어울려 다시 만나요 슈퍼 인턴 다가가 어떻게 부서지요 Your hair looks so good Damn, thank you It's nothing though Don't worry you have to rest Yeah thank you BemBem, do you miss your cat? Yeah! I didn't see them like a month now The last time I see them is 2018 everybody And now is 2019 13. Can you say this?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 공공장. Easy. 뱀의 얼굴 빛난다. 여러분이 더 빛나요. What's on your lips? My tongue. 피곤해 보여요. 조금 졸려요. What's your favorite song right now? Oh, yeah. It's time for a playlist song. To let you guys know my playlist. 요즘 그게 좋더라고요. Mac Miller, Back to the Earth. It's so good. 이제 잘 거야? 네, 잘 거예요. 한 잔 했어? 아니. 그냥 졸려요. How old are your cat? I think, uh, Pudding is one year old and a half. Latte also. King is like seven months, six months old. Cupcake is almost one year now. No. Cupcake is Cupcake? Cupcake is like eight months, I guess. It's like 5, 6 months old. It's not a full day. It's so good. It's so good. It's so good. I don't care. I feel like this. What? You like me? You like me? 루시작 퓨팅이래요? Please get some rest. 2분 남았어요 2분 더 2분 더 빨라 나갑니다 벤아 방금까지 누나 술 먹으면서 너 보고싶다고 울고 있었는데 딱 와졌네 벤아 미처한 제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술 먹어요 거의 1시인데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왜 누나지 누나라고 했지 누나 그렇게 밤늦게까지 혼자 술 마시면 마음이 불안해요 벤 언제 컴백해 컴백 안해 파티를 한번 부르다 no 와 벤아 뭐 no you look like a cat oh yeah you look like a dog 쏘름 뭔 쏘름 오빠 오빠 벤이 보고싶어요 보고싶었어 from no name do you know the song called youth no what's your favorite color i don't have um red black gray yeah what you will make when you will make a solo song i don't know busy making god 7 song man world tour's brother we don't have a world tour yet you got me now on 정글의 법칙 봤어 네 봤습니다 oh it's 25 i gotta go everybody 이제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what alcohol do you like i like beer the best that before you go that before you go hell no 갓디망 음 이 교환에 가야 돼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이제 가야 돼 음 i gotta go i gotta go 여러분도 빨리 자요 늦었으니까 밖에서 밖에 있는 분들은 빨리 집에 들어오고 자고요 bye bye good night good night should i do five minutes more or should i just go i don't want to go oh 다가야 돼요 다가야 돼요 5 more 5 more 5 more 5 more okay 5 more oh it's 4 now oh i'll go at 30 like right away i'm leaving 5min more everybody 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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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아가새들 모여서 파티한다 아가새들끼리면 괜찮아요 일본 콘서트 얘기해줘 얘기해달라니 이미 끝났어요 아가새들끼리 생각하니 우리 FaceTime 미인 아가새들끼리 생각하니 안녕하세요, 엄마가 FaceTime with your daughter 아가새들끼리 생각하니 아가새들끼리 생각하니 아맨새들끼리 생각하니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샵끼리 생각하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처음에 1번에 4번으로 내놓을 거에요. 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을까? 초대 중에서 먼저 오기 전. 못 가고 다시 오기 전. 아, 이제 그곳에서 롯데이터가 더 좋아진다고 하라고. 여러분, 이곳에서 오기는중. 모두 다 구 wearable. 너무 졸려 2분! 2분! 뱀이 입술 모양 발랐어? 안 발랐어요 쌩 입술 봐 봐 건조하잖아 건조해 모양 발랐으니까 액정 터치하는 소리 귀여워 어떻게 알아? 딱 댓글 보고 있었어요 너무 빠르게 넘기니까 좀 보려고 뱀아 뱀아 뱀아이 너 좋아? 너 좋아? 나 좋아 나루토 내가 룰루바이 노래해? 아니? 우리 콘서트에 들어가면 룰루바이 뱀아이 너 보고 싶어? 어떡하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딱 1분 남았어요 여러분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 있는 분들 잘 잤고요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빨리 들어오시고요 아가세리끼리 있으면 놀아도 돼요 괜찮아요 굿나잇 잘 자요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30초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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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I love you. Peace out. 안녕. 어떻게 끄지?